별게 없어요? 이건 뭔가요? 이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이 특성상 사진을 못 올리면 글을 못 쓰기 때문에 그냥 있는 배경 아무거나 이렇게 찍어서 배경화면 또 전대 잘 찍으셨네요. 그러니까요. 이거 뭐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찍은 것들이고 이거는 뭐 그냥 스케줄 뒤에 셀카를 찍으신 것 같아요. 저거는 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SNS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근데 왜 아기한테 겨드랑이를 이렇게 하시면 아니, 핸드폰 이제 뽀로로 보여주는데 누나가 안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, 일부러. 그렇죠. 안 보여주죠. 전 그걸 모르겠어요. 보여준 거예요. 애가 환장을 하는 거예요, 그걸 보고. 애가 환장까지는 알겠어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준윤현이 생일 축하합니다. 제 근황은 여기서 끝난 건가요? 네. 알겠습니다. 사실 이거를 위한 단계였고 전 진짜로 시가 말이 온다고...